16과 청소기는 사지 말 걸 그랬어요. 16과 청소기는 사지 말 걸 그랬어요. 16과 청소기가 고장나서 어차피 사야 했잖아요. 16과 청소기는 다음 세일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. 16과 청소하느라고 힘든 것보다 돈이 조금 더 드는 게 나아요. 그 스팀 청소기는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된다면서요. 그렇기는 해요.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더 절약할 걸 그랬다, 사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드네요. 뭐하고 있어요? 이번 달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어요. 아, 외식을 많이 한 데다가 계획이 없던 스팀 청소기까지 사서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. 청소기는 사지 말 걸 그랬어요. 쓰던 청소기가 고장나서 어차피 사야 했잖아요. 그렇지만 다음 세일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. 청소하느라고 힘든 것보다 돈이 조금 더 드는 게 나아요. 그 스팀 청소기는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된다면서요. 그렇기는 해요.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더 절약할 걸 그랬다, 사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드네요. 정말 다르다, 사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